온라인 홈투어 10화에서는 영구임대주택 26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홈투어 영구임대 26형 영구임대 26형 주거약자용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에서는 신발장 맞은편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세대의 편의시설이 두드러지는 욕실입니다. 현관과 더불어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손쉽게 접고 펼 수 있는 접이식 좌식 의자, 문제가 있을 시 호출이 가능한 비상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욕실의 바깥엔 출입구 상부 야간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주방은 편리한 정리가 가능한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지나면 침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실 공간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인테리어 등을 활용한 공간 활용이 예상됩니다. 발코니 안으로는 세탁기 설치 공간이 있으며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연구임대 26형이었습니다. 지역별 단지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구조 파악에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모집 공고가 올라온 LH 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